4월 15일 성금요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순절 가정예배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날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고기 흘린 보혈로 정쾌하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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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원하시오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원하시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원해 아멘 오늘 가정에서 읽을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제말씀인 54절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던 그날 밤 모든 이들의 시선은 곧 십자가에 달릴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았던 한 남자 그는 그 시선을 흔들리는 불빛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 불빛의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외쳤던 고백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향한 가장 정확하고 진솔한 고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고백과 다짐들은 그 열심과 정절 그 용맹함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불에 타서 무너지고 있는 저 나무들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리고 불을 쬐고 있는 그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매몰찬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 앞에서 호언장담하며 했던 말들이 그러나 행동으로까지는 가지 못했던 수많은 맹세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못 서있지만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 살기 위해 무참히 내버려야만 했던 소중한 신념들 사라지는 불꽃 짙어지는 어둠 베드로는 그 어둠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말이죠. 예루살렘의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던 그날 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성난 군중들이 외칩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을 모독한 자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이 평생 지켜온 전통을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이 뱉은 말들이 우리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세인 등으로 구성된 군중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기울어진 생각들에 사로잡혀 바라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 메시아 놀이에 심각하게 심취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무지로부터 시작된 참담한 오해는 그보다 더 강력한 그릇된 열심과 만나서 결국 가슴 아픈 악한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차라리 악한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저 사람의 죄에 비하면 바라바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반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인 그들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죠.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은 일제히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악인 바라바는 악인들에 의해 풀려나고 예수에겐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무지와 분노에 지배된 군중 정의보다 정치적 기반을 택한 빌라도 이 악인들이 함께 빚어낸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그는 홀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웠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된 멸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붉은색 망토를 입혔습니다. 마치 황제가 입은 자주색 비단옷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마치 황제가 든 홀처럼 느껴지도록 말입니다. 황제처럼 보이기 위해서 조악하게 구색을 맞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군인들과 군중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으며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 멸류관의 날카로운 가시는 예수님의 몸을 깊숙이 찔렀고 이들이 가시도친 수치와 조롱은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그 어떤 항변도 그 어떤 악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떠나도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며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예수님을 괴롭히고 분노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감내해 내시는 거룩한 죽음을 보며 일종의 숭고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뒤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오래전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그 말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금요일 이 거룩한 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희생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즐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암을 입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베드로와 같이 비겁하게 숨은 나를 군중들과 군인들처럼 그릇된 길로 제각기 행하던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곧 그리고 곧 다가올 영광의 부활 모든 것이 완성되는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고난의 길에 서서히 깃들기 시작하는 빛 그 영광의 빛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장차 다가올 부활의 빛을 기대하며 기다리도록 다음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취약부 고난주간 묵상 반전의 제왕을 통해 동안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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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